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햇빛이 끝내요! 오늘 오시는 분들이 욕망이 아주 창품들이라고 해요. 우리 전현무 씨도 사실 약간 욕망남 아닙니까? 야망남. 대명사죠? 프로그램 욕망이 좀 있죠. 그죠? 홍경 씨도 어떻습니까? 약간 욕망이 있는 편이에요? 어때요? 예능 욕망이 좀 생겼고 지금 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있지 않을까? 약간 창이... 근데 이 자리가 아니고 여기를 자꾸 이렇게 가르죠. 이 자리가? 임원짐 자리예요? 무슨 운전자야? 무슨 운전자야? 무슨 운전자야? 뭔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눈에 오셨네. 오늘 오늘. 내용만은 얘기 못했는데... 그쵸, 전용품 몰아내는 건데 이게... 자, 오늘 그...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박지윤 씨! 홍 감독님! 홍 감독님! 아이고! 이거 좀 말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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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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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화는 안 해요. 일단 오늘 욕망 특집이기 때문에 어떤 욕망이 사로잡혀 있는지가 궁금해요. 박지윤 씨는 어떤 욕망이 사로잡혀 있는지 궁금해요. 별명이 저 욕망 아줌마예요. 김구라 씨의 별명. 박지윤 씨의 별명을 김구라 씨가 주죠. 욕망 아줌마. 요거를 왜 그... 저희가 그 대중문화 비평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 수혜 씨가 주연을 했던 S본부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혜 씨의 캐릭터가 역대 없던 캐릭터였거든요. 남편 죽이고 포스탄 설치하고... 야왕 아니야? 그 드라마를 분석하면서 이 정도로 강렬하게 정말 욕망이 많은 여자는 없었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김구라 씨가 이 여자도 욕망이야. 욕망 아줌마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욕망 아줌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근데 김희철 씨 때문에 욕망을 넘어선 욕종 아줌마가 될 뻔했다고. 욕정도 있죠. 그 프로그램 할 때 그러니까 박지윤 씨가 욕정 아줌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 김희철 씨가? 김희철 씨가 욕망 아줌마랑 욕정 아줌마를 헷갈리는 바람에 근데 그때부터 영광 검색어 옆에 욕정 아줌마가 하나 더 붙고 막 부프털에 왜 박지윤 씨가 욕정 아줌마인가요? 막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욕정이 더 섹시하지 않나요? 본인이 욕정을 하시네요. 그렇네요. 고기장, 본만대 감독님, 어떤 욕망이 있으신지? 일단 욕망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욕망을 죽여야 되는데 성형이죠. 성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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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시작부터 이러시면 안 돼요. 조금만. 영화 외에 상당히 매치가 좀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저한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서 MC 자리까지도 한 번. MC 자리까지도 한 번. 아, 공로중 씨랑도 방송했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만족이 잘 안 돼요. 그분은 라디오도 시작하셨죠? 그분은 라디오도 시작하셨죠? 그분은 라디오도 시작하셨죠. 그분은 김은국 씨랑. 어떻게 호흡은 잘 맞으세요? 김은국 씨랑.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Welcome back. 자, 다음으로. 우리 육성재 씨는 어떤 욕망이 좀 있는지? 아, 근데 제가 요즘 또 낚시에 빠져가지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낚시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달? 한 달? 네? 한 달 됐어요? 아, 이거 너무 좋아해요, 진짜로. 아, 진짜요? 한 달 됐는데 한 몇 마리 정도 잡아요, 보통 가면은? 이제 일주일에 제가 한 4, 5번까지. 아, 야, 어마어마하게 가네. 그래서 한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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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마리? 그게 아직은 경험이 그 정도 안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는 또 욕망이 있다면 네. 낚시TV에 아이돌 최초로 한 번. 아, 싱. 아. 낚시TV. 아. 아. 이하이 씨는 어떤 욕망이 좀 있으신지? 저는 뭔가 웃기고 예능하는 걸 잘하고 싶은데 첫 앨범 활동할 때도 그냥 말 그대로 음악 방송만 했었거든요. 하이 씨 노래 좀 듣고 싶었거든요. 노래 너무 잘하니까. 가슴 너무 좋아했어, 이 가슴 너무 좋네. 늘 준비도 있었어. 넌 나의 star, 넌 나의 sun, 넌 나의 moon, 세상을 다 가진 느낌 I feel, I feel good, I feel good when I'm with you. 와, 바로 시켰는데 이거. 미안해한 줄 알았어요, 지금. 근데 왜 저 양사장님한테 예능 좀 시켜달라고 막 쫄르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냐면은 자꾸만 저를 뭔가 신비주의로 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뭔가 큰 그림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 아래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활발한 모습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하이 씨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서 오늘 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셨어요? 저는 되게 수줍음도 많고 여기에 조용조용한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신세대답게 얘기를 좀 잘하는 거예요. 신세대? 신세대. 아, 언제 종류인데 신세대. 신세대 너무 오래된... 진짜 너무 오래된 표현 아니야? 개성시대. 넌 사이버세대인가? KBS 예능은 천다들인 거죠? 네, 제가 거의 말하는 예능이 데뷔하고 나서는 처음이에요. 말하는 예능이 처음이야?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한 게 많이 있습니까? 이제 한 번 자리 잡아보려고... 많이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예능 신세대. 종종이야! 아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되죠? 눈빛이 아주 좋네. 여기 계실 분이 아니야. GTV에 정말 한 번 출연을 해서... 우승재 씨가 저희 박지훈 씨하고 복만대 감독님 나온다고 그랬더니... 박지훈 씨도... 아, 성인 씨...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레인저에 좀 착각을 하셨나 봐요. 안 돼요? 박지훈 씨는 그렇다 쳐도 복만대 감독님 얘기해 드렸더니... 복만대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복만대 형님은 영어 안 봤어요? 현장에서 만나고... 아니, 복만대 형님은 영어 안 봐요? 복만대라는 이름 자체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아, 언니 아무리 들어본대요! 제가 youtuber350 대표작을 얘기해 줘. 병원 neben 아니에요. 하이 씨로 봤어요? 지금 떡국열차야. 몰라요? 네, 김관 씨. 떡국열차야. 우리가 개카이니까. 실제로 우리 서울에 문행됐던 열차로 아시는 거 아니에요? 19세 영화. 보통 복만대 감독님이 하시는 영화들이 다 그런 거. 딱 하나 15세 있어요. 뭐예요? 신세경 씨 나왔던 거. 신데렐라라고. 고지원 씨하고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네, 신데렐라는 아죠. 드라마 말고, 영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막 주입식으로 이렇게 막. 아니요. 그럼 몇 개는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몇 개 구호우시고 했어요. 하나씩 선물로 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구호우세요? 불법입니다. 아니 예전에도 불법 운반으로. 홍보대사에 저렇게. 안 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성재 씨 그러면 복만대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복만대라는 이름을. 근데 저는 감독님이라고 들어서. 뭔가 이러면서 너무 임팩트가 있으니까. 뭔가 천만 영화 같은. 제작을 하셨을 때. 봉준호 같은. 봉만대니까. 아니 천만은 좀 더 넘어요. 왜냐하면 영화 성적 말고 IPTV 시장에서는 나름 또의 한 3천만까지 올라가고. 그게 돈 되는 거예요. 돈 돼요. 사실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리죠. 우리 봉 감독님은 그 당시 2000년 초반 작품들이 에로업계에 상당히 좀 센세이션을 이룹니다. 그 전에 이제 제목들이 좀 약간 그런 제목. 희화화된 게 많았죠. 부인 같은 게 많았죠. 많았죠. 부서 부인 바람나네. 그렇죠. 연필부인 흑심품만들. 무릎 무릎 사이. 배추부인 거처리도 있네 모르는 거 같은데. 연필부인 흑심품만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연필부인이 흑심품만들. 잠깐만요. 그러니까 연필부인이 흑심을 부은 거예요. 아 몰라 그런 거? 몰라요? 용의 국물 이런 거 몰라요? 용의 눈물이라는 사극. 유동근 선배님의 대하사극. 이게 있었거든요. 용의의 패러지에서. 용의의 국물. 뭐 이런 거. 박하사랑. 네. 눈이 빛나세요. 네? 눈이 빛나세요. 눈이 빛나세요. 얘가. 제가 좀 그랬네요. 알려주셔서. 제가 그런 세계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입장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 세계를 모를 수 있는데 당시 97년도 몇 년생이죠? 96년생. 아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IMF 딱 겪고 난 뒤부터 이제 그런 시장이 막 열렸어요. 이런 식의 제목들이 굉장히 조금 범람하던 시기에. 비디오 테이프 빌리던 시절. 그렇죠. 복만대 감독님이 등장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연어. 뭘 들면 모모. 보컬의 그 아딴. 그렇죠. 스토리도 그렇고 시장을 여신 분이 복만대입니다. 그러면 대변인 수준인데요. 저의 팬인지는 몰랐어요. 예? 연어를 아시죠. 제가 쭉 알죠. 이렇게 팬이시잖아요. 근데 유독 복만대 감독님이 오늘 우리 MC들 중에서 유독 섹시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해 들었습니다.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게 근데 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현무씨인가요? 사실은 배우 얼굴이죠. 아니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이 그렇대잖아요. 감독님이 그렇대잖아요. 아니 감독님이 그렇대잖아요. 어떤 느낌으로? 어떤 느낌으로? 어떤 느낌으로? 예를 들면 어떤 장르의 배우으로요? 아니 예전에 보면 주로 이제 마님 옆에 마당새 같은. 저게 뭐 섹시해요. 저게 뭐 섹시해요. 저게 사람이야 저게. 잘 맞다. 저게 밥이지. 잘 맞네. 어때요? 우리 육성재 씨나 하이 씨나 엄영경 씨. 범죄 파악이 제가 힘들죠. 왜냐하면 육성재 씨는 거의 아들뻘인데. 그래서 아까 이제 대기실을 같이 있으셨거든요.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육성재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고. 영화를 해볼 생각은 없으시냐고. 아니 캐스팅을 살짝. 아니 왜냐면은. 영화를 그리죠. 이게 감독이 굉장히 나쁜 버릇이. 시나리오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음 영화 창의작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는. 꼭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면. 그 안에 집어넣어요. 그 캐릭터를 집어넣다가. 과연 육성재 씨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 노출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노출. 노출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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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화남 캐릭터에 어떻게 한번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연상이면 몇살 정도 연상이세요? 지금 한 서른 때 후반이에요. 제 나이네요. 박지윤. 괜찮으신데. 뭐 느낌 있는데? 너무 바로 예를 들으시니까. 이런 느낌이오죠. 요것도 약간 느낌이 있어요. 요것도 약간 느낌이 있어요. 요 느낌이오요. 조합이 묘하잖아요. 조합이 묘하잖아요. 우선을 통해서 경계심을 풀어야 되는게. 제가 그냥 영화에서 다 이렇게 노출을 시키지 않나? 그렇진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각자하지 마세요. 너무 각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감독님한테 초배가 오면 일단은 노출을 해야 되나? 걱정은 먼저 하는거에요. 사실은. 왠지 모르게 봉갑 선생님이 그러시면. 오디션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에요. 노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니까 자신 있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많이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일 힘든 연기잖아요. 왜냐하면 우상을 다 갖춰 입고 연기를 하는 것과 우상을 완전히 탈이한 상태에서 또 연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몸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숙제심도 좀 어쩔 수 없이 드니까. 뭘 가리고 아네? 뭘 가려요? 뭘 가려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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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얻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근데 배우분들이 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 붙이는 것도 역사가 있는데 지금 말로는 공사라고 해요. 아니요. 아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요즘 분위기는 또 잘 안 하는 분위기에요. 그래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가리는 게 더 수치스럽네요. 생각해봐요. 목욕탕 갔는데 혼자 이렇게 붙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네. 이상하잖아요. 나만 더 이상하다는 얘기 아니야?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요즘은 추세가. 더 당당하게. 그렇지. 이건 뭐 내 작품인데. 저돌적으로. 네네. 그래서 서로의 약속만 있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내 처음으로. 괜찮아요? 네? 내 처음으로. 저도 저돌적으로. 아니요. 공만대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친구가. 처음 들어본 친구가. 저도 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라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카트 멈춘 다음에 다 전라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어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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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고만드시고. 그 얘기를 잘하셨는데 저한테 이제 뭐 노하우를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여러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감독님처럼 조금 여자분이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냐고 그러는데 저는 첫 번째 하나 컷 하잖아요. 그러면 우상팀한테 절대 뛰어가서 가운이나 타올을 덮지 말라고요. 왜요? 오히려 너가 뛰어가는 순간에 그분은 연기를 했다가 갑자기 어? 내 모습. 이게 좀 배려구나. 네. 그래서 천천히. 우리는 딴 짓 하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서 이렇게. 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네. 그래서 여배우한테도. 그게 또 배려일 수가 있겠네요. 그런 얘기를 해 주죠. 여배우한테도. 너가 쑥스러워서 자꾸 움츠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스텝 중인 남자분들은 좀 혈기왕성한 분들은 몰래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 그게 이제 의식이 된다면 너가 오히려 당당하게 한 번 그 앞을 지나가 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를 나오는지. 마찬가지예요. 당당하게 해보니까 그분들이 고개를 다 숙이는 거지.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스스로 용기를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노하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저의 특집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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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계속 육상시키는 거예요. 목적이지 계속. 여러분. 그럼 연습을 한 번 시켜보면 어떻게 해요? 네? 연습을 한 번 시켜보면 어떻게? 앞으로 이제 찍을 거에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해. 저리 가서 왔다 갔다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감독들한테도 자문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찍어라. 그럼 많이 해주세요. 잠깐 이제 와요. 얼마 전에 그 싱글즈 만들었던 권치림 감독님과 수시로 야 공사 어떻게 하는 거야? 부터 이제 짜그마는 것부터. 얼마 전에 이제 임필성 감독님 마담 뱅덕도 단둘이 호텔 들어가가지고 시나리오를 다 넘기면서 로브신 자체를 이렇게. 그 다음에 동주 제작하셨던 시현식 감독님이 계시는데 영화 배우는 배우다 할 때 영화 배우는 배우다 할 때 저한테 와서 로브신을 좀 찍어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이 남자가 여자를 거칠게 다루는 역할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화장실의 평수는 뭐냐. 별평이냐.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왠글 때 왠글 때. 동승이 나와야 되니까. 감독님이 추구하는 게 어떤 캐릭터 부여냐. 이거 다 따진 다음에 카페에 앉아서 자아악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몰아붙이고 그 안에서 이제 단추냐 지퍼냐에 따라 달라져. 아니 근데 이렇게 집중력이 좋으신 분. 빠져. 지금 얘기를 우리 셋만 듣고 있는 건데. 잠깐만. 지금 우리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영화 볼 때 그런 장면이 나올 때 꼭 나뭇잎이 가리고 있잖아요. 옛날 그 80년대 영화는 이제 그런 것을 저기 뒤에 나뭇잎은 약간 좀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벌뚱이 터진다고. 벌뚱이 터진다고. 아니 벌뚱이. 벌뚱이 터진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벌뚱이 터진다고. 남자 주인공이 껴안으면 갑자기 물레방아로 통해.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는. 옆둥이 끝에서는 화산이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화산이? 사실은 예전부터 박지윤 씨의 팬이어가지고 결혼하시기 전에도 이제 좋아했었는데 웬 아이돌 걸음. 안경 박성이었다. 안경 박성이었다. 왜 외력적이시지 않아요? 아 박지윤 씨는요. 매력적이죠. 아까 얘기해서 예뻐졌다고. 영화는 안해요. 영화는 안해요. 매력적이에요. 사람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윤 씨. 다 안치우세요. 사실 하이 씨도 상당히 또 눈빛이에요. 눈빛. 서구적이에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맞는 말이야. 동유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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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아시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성숙도가 있다가 나이가 오는 정도 한 스물 일곱 여덟 되면 배우의 길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시는 것도 남기 때문에 뭘요? 뭘 준비해요? 어딘 다 걸쳐놔. 어딘 다 걸쳐놔. 어딘 다 걸쳐놔. 우리 형 경랑이 목이 굉장히 길잖아요. 아 그러시네. 이 목 길면 도움이 됩니까? 섹시하죠. 어떤 느낌이. 목이 굉장히 길고. 진짜 길다. 진짜 길다. 목이 굉장히 길고. 진짜 길다. 진짜 길다. 이거 좀 보여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몸을 앞으로 나오지. 이렇게 오라고 해요. 잘 됐네요. 잠깐 나와서. 얘기만 해주세요. 얘기만 해주세요. 여러분의 직진이라든지. 아니 근데 저렇게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분이 되게 매력적인 게 옛날에 별들의 고향 같은 경우는 그냥 누워서만 대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아주 미세하게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는 순간 아주 잔잔한 그 여운이 있네. 감독님 몇 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송방송이만 뵙시다. 네. 조금만 뵙시다. 네. 조금만 뵙시다. 네. 조금만 뵙시다. 네. 조금만 뵙시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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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요즘에 시대가 어른데. 아직도. 전영전이 사기꾼이야. 아니. 이게 지금. 에로영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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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요즘은 감독들이 여러 거로는 봐도 이거 진짜 오래된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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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프레임이 정말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 이제 요거 많이 못 보시는데. 네. 요거 요즘 잘 안 해요. 이한이 씨는 육성재 씨도 한번 봐봐요. 한번 좀 보실래요? 그럼 한번 보세요. 프레임 안에 조금만 한번 줘. 더 보시죠. 약간 여기서. 바로 가면 안 되니까. 페이닝 샷을. 이거 말고. 거장들이 좀 쓰는. 그렇죠. 그걸로 한번 해야죠. 요걸로 가자고. 그걸로. 제임스 카메라 감독이라 이제. 조기 루카스입니다. 해 줘야지. 다행히 차거든요. 갑니다. 고장으로. 표정이 왜 저래.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다시 실시.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뭐야 제일 높이. 저희도 한번 봐. 옛날 걸로. 옛날 걸로. 옛날 걸로. 우리 옛날 걸로. 옛날 걸로. 자. 일단 터. 옛날 걸로. 어이ковince.. 와,iku 나왔습니다. 박수,박수. 아우,야. 초점, treatment. 감독님이 요즘... 오우야! 오우야! 80년대 에러나가서 생긴다니까. 가끔 그 영화에서 보는 사기꾼 감독님들이 아니야. 좋아. 오 예술이야. 이런 취임새를 또 넣어줘야 배우가 신이 나요. 그렇긴 해요. 나중에 촬영해놓고 제 오디오만 없애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신나긴 하네. 없던 것도 좀 나오게 되지 않아요? 엄영경 씨. 시간 되죠? 시간 되죠? 아니 진짜... 아니 사심은 없는데 방송 나눠서 개인 사심 들면 안 되잖아요. 여기 계실 분이 아니야. 무섭니다. 엄영경 씨 사기꾼 멘트예요. 엄영경 씨 사기꾼 멘트예요. 완전 사기꾼 멘트예요. 정보신 거였어요. 그럼 여기 계실 분은 누굽니까? 여기 계실 분은 누구예요? 좋습니다. 우리 저 봉만대 감독님 잠시 후에 또 한 번 만나볼 거에요. Welcome back. 우리 육성재 씨. 정신 없었죠? 네? 이번에 4년 만에 경사가 생겼다고. 1위 1위 그렇죠? 네. 저희가 데뷔한 지 1480일 만에. 네. 내는 잉봉을 막혀, 나 맘 달이는 사이는 이젠 지쳤다고. 비투비 축하드립니다. 아이돌상 제일 최장 시간, 김중파 1위를 했습니다. 어우. 어머이 정말. 근데 공약이 있었죠? 공약이 있었죠. 발라드 3연타를 쳤어요. 그래서 발라드가 지겨워서 섹시 컨셉으로 나가고 싶어서 제가 1위로 그냥... 그럼 봉만대 감독님 오늘 잘 만나는 거구나? 우리 트레이닝을 못 타겠어요. 아니 섹시 컨셉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또 봉 감독님을 만났네. 사람이 이은이라고 하니까 잃게 무서워요. 섹시 컨셉으로 뭐라고 해요? 포즈를 잡겠다는 거예요? 섹시한 노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욕망이 있었구나 진짜. 봉원은 일단 저한테 트레이닝을 하고 싶긴 해요. 섹시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불러줘야 돼. 오 섹시한 남자 이렇게 해야지 나 섹시해? 라는 건 좀 매력이 없거든. 그거를 집중적으로 오늘 시간 되죠? 아니요 그만해요 그만해요. 이렇게 사기꾼같지? 아 나 진짜. 전형적인 사기꾼 민트야 너무. 오늘 시간 되죠. 여기 섹시한 게 아니고. 섹시한 노래가 좀 더 섹시한 안무도 좀 곁들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춤을 잘 못 추는데 한번 쳐 보겠습니다. 갑니다. 아 좋아. 일단 안무를 한번 좀 저희가 보기 전에 우리 성재 씨 하면 또 잉어를 이렇게 흉내를 잘 내요. 아 동물무설 잘하죠. 그래서 잉어 킹입니다 별명이. 그래요?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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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자 이제 잡혔을 때 잡혔을 때 이제 막 잡혔을 때입니다. 막 잡혔을 때요. 그리고 지쳐가면서 지쳐간다. 힘이 빠졌다. 힘이 빠졌다. 힘이 빠졌다. 아 뭐 이렇게 돼지. 이게 좀 근데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들었어요. 업그레이드요? 네. 상어 같은 거 돼요 상어? 상어 요. 상어는 이제 좀 이 무서운 표정이 좀 있어요. 아 그래, 그리고 그렇죠. 오 닮았다, 닮았다. 닮았어, 닮았어. 닮았어, 닮았어. 호성마다, 호성마다. 좋네, 좋네. 잘하네. 우리 섹시한 안무 한번 볼게요. 잘 추네. 만두요, 만두요. 섹시해, 만두요, 만두요. 섹시해요. 난해한 동작이 있었는데. 봉 감독님 옆 프레임에 한번 좀. 좋네요. 괜찮아요? 아니, 웅덩이 좋네요. 웅덩이 좋네요, 뭐예요? 뭐라고 했냐고. 봉 감독님, 봉 감독님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뒷불이에요, 지금. 취미 안 나와요. 섹시 댄스의 지조로 보여주세요. 봉 감독님. 애프터 파티라고 생각하라고 한번, 진짜. 음악 뷰. 뭐야, 이게. 뭐야.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왜 이러고. 저기요. 아니, 진짜 왜 이러고. 아니, 도대체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들어봐. 뭐가 순수해요. 뭐가 순수해요. 죄송합니다. 순수하지 않아? 아니, 뭐가 순수해. 뭐가 순수해. 대기폭티스트 인정. 아니, 정말. 방송을 몇 개를 없애려고 해요. 아니, 정말. 한 시인, 혹시 성대모사 같은 거 연습해 보신 거 없어요? 아니면 나만의 자기라든가. 이게 제가 계속 저 혼자 주장하고 있는 성대모사인데요. 뭡니까? 그 진구. 그 진구. 그 진구. 제가 또 애니메이션 좋아하거든요. 아, 도라에몽. 네네. 진구. 진구는 아니고요. 그 진구, 그 도라에몽에 나오는. 그, 튱퉁이의 엄마. 튱퉁이의 엄마. 누군지 알아요. 그렇게 설명이 길면 누군지 몰라요. 저는 도라에몽을 너무 좋아해서 그 목소리를 알거든요. 튱퉁이 엄마 알아요, 그럼? 튱퉁이 엄마 알죠. 진짜 도라에몽을 골랐어요. 튱퉁이 엄마 조금만. 네. 해보겠습니다. 튱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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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튱퉁은 엄마가 언제 알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착하다. 튱퉁이 엄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정보가 없어. 튱퉁이 엄마가 매회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정말 잘하는 성대모사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정말 아무도 모르시는 분이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진짜 해보세요. 이모 이런 거면 안 돼요.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이 굉장히 독특하세요. 메이크업 선생님.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하세요. 근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독특하면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4차원이시고 항상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이거 해보세요. 해보세요. 뭔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능이 막히겠는데요. 예능이 막히겠는데요. 양 사장님이 왜 신비주의를 하이야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곧 공반대로 하느님께서 이하이씨가 성대모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저한테 성대모사? 나도 좀 할 수 있는데. 아예. 아예.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래서 혹시 뭐 준비하신 게 있으세요? 아예 준비한 거야? 이거 원래 하는 게. 너무 욕망이 넘친다. 진짜 기대 안 된다. 하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선생님 약을 잡았고 이렇게. 예능 해보겠다고 이제 예능 막 나와가지고. 어깨를 부담스럽게 주물러 씨면서. 만대 형님. 저게. 달래야. 만대 형님. 한번 좀. 예. 다들 이제 눈을 좀 감아주셔야 돼요. 제가 얼굴을 보고 가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아우. 노래방 딱 끝나고 난 뒤에. 노래방 다 끝났어. 네. 나. 오늘 운동 지금 오셨나요? 오셨나요? 어때? 괜찮아? 괜찮아? 아우 창피해. 아우. 아 누나. 아 누나. 이거마다 또 뭐 있어요? 뭐 배우. 배우 성대모사죠. 그거 하나 가지고 나오진 않겠죠? 아무래도 저기 이덕화 씨 목소리는. 아우 이덕화 씨. 아우 이덕화 씨. 언제 저 손님. 왠지. 왜 이거 비슷할 거 같은데. 이덕화 선배님 한번. 아니 모발 모발 하지 마세요. 이덕화 선배님. 아니 부탁해야 할 거 같아. 모발 모발. 한번 해주세요. 가발 가발 가발. 저기요. 김준호 씨 아니에요? 맹구. 가발 가발이네요. 하의가 비슷하대요 하의 씨가. 네. 그래요? 눈 감고 들었는데. 지금 두 개를 좋아하셨던 게 육성재 씨는 앞에 거. 아우. 나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그리고 다행이네요. 그리고 다행이네요. 그리고 하의 씨. 그리고 하의 씨. 지금 육성재 터졌어요. 육성재 터졌습니다. 다음 명 하의요? 하의 씨. 하의 씨. 하의 씨. 좋아하잖아. 이게 20대 애들한테. 이거 어떻게 저 영화. 이거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 아 동네 아저씨야. 저기 동네에 이렇게 계시다가 여름에. 하드 드시다가. 하의야 이리 와봐라. 내가 재밌는 거 들려줄게. 너 저기. 오늘 변이를 없냐? 내가 재밌는 거 하라고. 평상에 앉아가지고. 아 너무. 유성재 씨도 뭐 하시죠? 유성재 씨도 있습니까 혹시? 아 그럼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그래 그래. 이소룡 아시죠? 네. 이소룡이 이제 악당을 딱 물리치고 하는 표정이 특유의 표현이 있어요. 있죠 있죠. 지난주 이세형이 이기기 쉽지 않을 텐데. 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비슷하다. 비슷하다. 야 비싸다. 야 비슷해. 경규 형 아니야 경규 형. 미러다 미러다. 야 이거 비싸다. 아니 얼굴 진짜 이소룡하고 비슷해요. 이게 이게.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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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배를 배를. 배를 쳐줘 배를. 배를. 리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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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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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대여도 끝내요. 성재야 대여를 낚았다. 야 대여를 낚았어. 아 이거 좋다. 그래.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죄송한 한번 보여줘. 아 욕심 많이 내더라고. 안 그래도 보고 안 그래도 보고 안 그래도. 얼굴은 우리 저기 성재 씨가 진짜 완전 똑같다. 나 지금 빠져나갔어. 아 근데 이소룡이 얼굴을. 제가. 아이고. 제가 느낌을 보여 드릴게요. 못났다, 못났어. 얼굴은 봐봐요, 얼굴은 봐봐요. 못났어. 그냥 보여줘 얼굴을. 야수야, 맞아야지. 형경 씨 잘 봐요. 그냥 치면 안 되고 형경이 놀랐어 얼굴 보고. 그리고 이소룡 씨는 근데 어디보고 계세요? 칠 때 여기 보지는 않아요, 칠 때 보지는 않아요. 거의 끝났을 때라거든.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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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다. 아 못났다, 못났어. 표정은 어디 기어로는 악당 쪽에서만. 파다, 파다, 파다. 파이팅 돼요? 진짜 괜찮아, 해봐요. 해봐요, 파이팅. 정말 악당에서 생각하시고. 얘네들 욕심 있으면 이런 걸 진짜. 이효님도 이거부터 했어. 길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귀여워. 재미있다, 재미있다. 영화를 한 번도 봤어요. 그게 재미있다, 재송이 형과 재미있다. 재송이 형과 재미있다. 자, 다음, 다음 부분. 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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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공간도 못하면 재미있어. 주영, 과연 듣고 계신 분이 이소리 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소리 형이라고 하는데. 해보세요. 본 감독님 한번 해보세요. 지혜 욕심보다는 우리 이하이 씨를 위해서 오늘 제가 바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좋아, 좋아. 아, 왜 천렁 걸려. 약간 조깅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야, 왜 천렁 걸려. 아, 왜 이런만 해. 왜 이런만 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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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이! 아, 진짜. 뭐야. 그냥 좀 부탁드린 것만 해요. 그냥 짜지 마. 니하이를 살리려고. 아, 뭘 살려. 주변에 살려. 니하이를 살려. 아, 정말. 아, 정말. 제가 보니까 웬만하면 쑥스러워할 만도 한데 이 두 분을 보니까 만약 두 분이 결혼하시고 아이를 출산하시면 20일 만에 나오시겠네요. 나오실 분들이에요. 아,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하이 씨, 너무 귀엽네요, 이런 모습이. 응. 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게 좀. 너무 귀엽고. 와도와도하고 엎드린 다음에 죄송합니다. 석고대제라고. 아, 좋아. 아니, 근데 저 하이 씹에서 악동 뮤지션 방이 보여요? 네. 어떤 곳에 사는구나? 바로 앞동에 살아요. 제가 바로 정말 딱 보여요. 진짜? 네. 방이 보여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수연이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는데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찬혁 오빠 방에서 저희 집 거실이 보인다고. 어머. 근데 찬혁 씨하고 둘이 동갑 아니에요? 네. 친구예요. 야 그러면은 그. 아니 방이 보일 정도면 혹시. 방이 서로 보이면 이게 서로. 봐서는 안 될 걸 본 적으로. 네? 그걸 떠서 연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에이 그럴 일은 없어서. 봤던 장면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네? 아니 사과를 깎아 먹는다거나. 사과를 깎아 먹는다거나. 찬혁 씨 사과를 깎아 먹는다거나. 지금 사과 깎아 먹는 장면 얘기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럼요. 장면 보인다니까. 저희도 엄청 아름다운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반응도 감정. 반응도 감정. 반응도 감정. 뭐가 또 앞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아니 보인다니까 또 좋아하잖아요. 네. 이렇게 자세히 보이는 건 아니고. 또 제가. 원래 재생이 안 보여요. 자세히 보이면 심리스름이 없어요. 보이긴 하는데 이제 그거 테스트만 하면. 진짜 보이네 이렇게만 해보고. 거의 저희 다. 커튼을 꺼로 갖추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방송하는 여자 MC 중에. 제일 빨리 임신하고 복귀했을걸요? 아니 저기 복귀가 27일 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요즘에 뭐 DJ를 새롭게 시작해서. 라디오 지금 하고있죠? 네. 지금 6일 생방으로. 하루 쉬시는 거예요? 아니 지윤 씨가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했을 때가 몇 개 정도? 한 8개 정도. 일주일에 8개가 가능합니다. 전현문 씨가 몇 개죠? 지금? 그래서 한 8개 되죠. 후배 전현문 씨와 KBS에서 프리 선언하고 만난 건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타 방송국에서 떠돌면서 많이 만났는데. 여기서 만나니까 느낌이 좀 새롭네요. 어때요? 전현문 씨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KBS에서. 사실 예능을 제가 데뷔시켰거든요. 아 그래요? 네. 9천만의 1급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 그때 형문 씨가 정말 파릅릅한 친인일 때. 너도 있었잖아. 그때 같이 했었었거든요. 그때 같이 했었어요. 그래요? 1급 비밀인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우리만 비밀이에요. 우리만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나 비밀은? 일단. 5천만 국민들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5천만 1급 비밀. 오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1급 비밀을 앞으로 힘차게 이루어갈 마부 전현문 아나운서. 마부요? 네, 알겠습니다. 마부 해도 돼요? 1인자. MC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소원을 빌었는데. 이렇게 큰 프로그램에서 또 이렇게 만만한 분들하고 함께. 지윤씨가 진정한 욕망남은 전현무 씨다. 욕망이라는 타이틀은 왜 전현무 씨한테 붙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그래요. 저보다도 진짜 한 수 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몸을 가리지 않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룰이 있어요. 제가 프로그램 선택할 때 굶어 죽어도 나는 이 룰은 넘지 않겠다 하는 게 있거든요. 편성이 겹친다거나 너무 컨셉이 비슷하다거나 그러면 저는 안 해요. 그런 거 좀 중요하죠. 근데 경연 프로 두 개 하고 편성 겹쳐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룰을 좀 어지럽힌 거네요. 신앙 질서를 많이 어지럽힌. 진짜 이게 뭐 한간인 우리 방송계에 전현무 씨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일한다. 내일 금방 저세상으로 떠날 것처럼. 심지어 빚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이 걱정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얼마 전에 저도 지윤 씨하고 프로그램 하나 했는데 그때 제가 지윤 씨를 좀 지켜봤거든요. 지윤 씨는 녹화 전날 그 다음날 있을 녹화에 대한 공부를 해요. 나는 깜짝 놀랐어 진짜. 공부를 해서 다 외워와. 어머.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잠을 거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대본을 열심히 보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기초가 되고 그 설계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애드리브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왜 대본을 안 보시는 거예요? 대본 저기가 있네요. 아니 저기요. 깜짝 놀라. 난 지금 소름이. 난 다 같이. 던졌어요? 던졌어요? 이게 왜 여기. 여기 누가 다른 귀신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저 지금 실제는. 과연 이쪽에서. 가져갔다는데 어느 형식이나 저희는. 저희는 대본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끌어들거나. 표름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대본이 있는데도 안 보시는 거. 아니 저 정도면 던진 거 아니하니까. 귀신이 저를 옮긴 줄 알았어요. 너네 대본 손대지. 아니요. 아니요. 여기까지 분명히 있었거든요. 몇 페이지에요? 12페이지입니다. 구색상 열어놓으라고요. 구색상? 열어놓으세요. 12요? 됐습니다. 볼 만한 점이 많습니다. 예능에 욕심을 내고 있는 하이 씨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산교육입니다. 좋은 뽐보기들 있잖아요. 본인이 맞는 걸 고르시면 돼요. 누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3명 중에서. 여기 지은 씨까지. 난 어떻게 사야겠어요? 저요? 네. 간다면 박명수 아저씨. 처럼 하고 싶다고요? 아 막 하고 싶어요? 그래요? 아니요. 대본 안 보고. 대본 안 보고. 대본 안 보고. 대본 안 보고. 대본이 너무 웃겨요. 그래요? 이렇게 그냥 웃기고 싶다. 너무 웃기신 것 같고. 저는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 웃겨가지고. 대단해. 좋은 거죠. 이거는 하늘이 주신 거지. 저는 할 수는 없어요. 저는요. 이 분야는 이런 하늘에서 10년에 한 명이거든요. 이런 옷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옷은요? 예능이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 예능이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 예능이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 PD가. 잘 어울리셨잖아요. 엄마 치타 같으세요. 죄송하지만 프리스런을 한 이유는 남편보다 수입이 한 30배 정도 많으셨죠? 30배요? 몇 배인지를 어떻게 하고 30배. 30배. 계산 한번 해보고. 30이 좋아서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수입이 훨씬 많아졌죠? 수입은 많아졌죠. 아니 근데 작은 거 하나 살 때도 남편한테 허락받고 샀어요. 그래요? 그 전에 뭐 많은 분들이 남편이 뭘 사주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선물이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어쨌든 공동 재산이잖아요. 남편의 돈과 제 돈이 합쳐서 한 주머니인데 어차피 남편이 저한테 선물을 사줘도 그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번 돈 내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요. 공동의 재산인데 거기에서 우리 공동의 재산에서 그 선물감만큼 빠지는 건데 그게 막 그렇게 아 너무 좋아 막 이런 느낌이. 너무 로맨스가 없네. 아니 그러니까 말 나온 게 공동 재산이면 재산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합쳐요? 같이 하죠. 합쳐? 네 합쳐서 같이 역할 분담을 하죠. 보통은 자기가 많이 벌면 자기가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이렇게 합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 참 부럽네요. 봉암동님은 어떻습니까? 뭐가요? 그런 돈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정말 철저히 혼자 관리할 거 같지 않아요? 뭐 돈이 있어야 관리를 해요. 아니 서로 우리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 네가 더 빚을 더 가져가라. 빚을 나누는군요. 아 우린 빚을 나눠. 아니 저 말씀 마이너스로 가셨는데 실제로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영화 감독님이신데. 우리가 판타지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게 영화 감독들이 빚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위 1%를 제외한 분들은 빚을 계속 여기 빌리고 야 세호야 돈 한 500만 빌려줄래? 몇 개월 있다가 작품 들어갈 거 같아. 이렇게 했다가 빚이 이제 쌓이죠. 그리고 이제 작품이 들어가면 그걸 털어요. 감독님은 그럼 상위 몇 프로 정도에요? 1%에 속하시는 건가요? 벗어나 있죠. 한참 뒤에 가요. 그래서 영화계는 이런 말이 있어요. 천만 들면 10년을 하고 앞으로 작품을 놀아도 10년을 할 수 있어요. 500만 들면 5년. 100만 들면 1년. 근데 이제 100만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겠죠. 좀 마이 났어요. 그럼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IPTV로... 아니 그래서 작품도 작품인데 이 방송에 대한 욕망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욕망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해돌이가 괜찮죠. 내 리뷰드가 방송을 쑥 얹어오니까 그런 게 괜찮은거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노느니 재팬다고 차라리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방송을 좀 하면서 제일 대박이 하나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에요? 방송 시작 딱 하여고 갈 때 아는 배우가 실현자협회 거기에 가입하려는거에요. 재방료가 나오는데 재방료가 나와요? 그래서 야 실현자협회가 뭐야? 그랬더니 배우라면 다 하는거에요. 재방료 나와요. 그래서 실연자협회를 갔죠. 그랬더니 감독님이 왜 실연자협회를 왔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미리 왔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120원, 어떤 날은 5만원, 뭐 이렇게 막 재방료가... 재방료가... 야 그거는 굉장히 쏠쏠한거죠. 그러니까 공방보다도 재방송 언제 나오나 뭐 이런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들어오니까 다른 재미가 있고 집사람이 되게 좋아하죠. 아무래도. 좋아하세요. 영화할 때는 손가락, 발가락 다 빨았는데 이제는 너무 좋다고요. 사탕 하나 빠는 느낌? 진짜 방송하기 전에 힘들 때는 진짜로 어렵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감독님들이 지금 현역에 한국영화감독 조합에 한 300분 정도가 계시는데 상위 1%를 제한 남원희 감독님들은 다 저처럼 아르바이트하거나 어디 편의점에서 일하시거나 아침에 일찍 신분 배달하시고 진짜로요? 우리가 모르는 그 세계에 오르지 작품 하나만 딱 보고 계시는데 그 작품이 흥행이 안되면 이제 완전히 탈증이 되는 거죠. 그나마 방송을 이렇게 조금 접하면서 저도 모르는 욕망들이 조금씩 개그본능이든 싫 없는 말이든 이게 툭툭 나오면서 그래도 불러주시니까 매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단 생각. 근데 19금 영화도 그럼 생계 때문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원래 그 쪽에 꽂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쪽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감독 시절에 매번 물어보는 거예요. 배우분들이 야 너는 언제 영화 할 거며 무슨 작품을 할 거야? 감독을 할 건 맞는데 작품을 할 거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작품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쭉 들어가 보는데 이름에서 만대 발만대 손만대 복만대 복만대 약간 복만대라는 느낌이 주는 그게 있어요. 복만대봐라 그래서 이건 에로틱이 나한테 어쩌면 청소년기부터 호기심이 되게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일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잘 맞고 오히려 집안에서도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고 아니 집안에서 응원해준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배드신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부인이 그걸 보고 응원해줘요? 오 좋았어 막 더 하라고 이제 더 하라고요? 많이 하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새벽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제발 에로를 잘 짓게 해달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집안에서 장인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팔았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와서 공부하려면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장인어른께서 장인어른이 진짜 잘 해주셨다고 원래 장모님 댁에서 계속 사셨죠? 장모님 댁에서 한 2년 통보했었으니까 장모님 댁에서 그냥 들어오라고 해서 시작하셨어요. 진짜 프리하시네. 2년 동안 장모님이 제 팬티 다 빨아주시고 진짜요? 어느날 동구가 좋았던 게 어머니가 천식이 계셨는데 어머날에 쓰러지셨는데 제가 인공호흡해서 응급실로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생명의 은혜이 생명의 은혜이 다음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사이하고 이렇게 장모가 입맞춘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장모님하고 좋아하고 되게 허물었고 같이 있으면서 가족 같은 개념이 생기니까 지금도 좋아해요. 영화 시사회 때도 장모님이 와서 보시고? 그건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건 좀 그렇죠? 아마 몰래 보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회장도 1년 걸렸어요? 1년 걸렸어요. 1년이요? 저는 아직도 이게 되게 쑥매기예요. 사실 사랑에 대해서는 그래요. 연애의 시작은 손을 잡아야 되는데 어느 한 날에 저는 면허가 없을 때 집사람이 이제 집차를 그것도 스틱 운전을 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기어봉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딱 멈추길래 딱 잡고 우리 사귀자 걸렸어요. 진짜? 근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남자도 다 그러잖아요? 저는 일주일 안 넘기죠. 바로잡아요? 그래요? 요즘에는 오히려 스킨십을 더디게 하면 몸에 문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좀 빠를 수 있는데 그때로 쑥 가보면 한 뭐 스무살 스물한살 이럴 때도 성재 씨는 어때요? 저는 최대한 배려를 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도 참고 최대한 그쪽에서 그렇죠? 성재 씨 연애 많이 봤죠? 아니요 저는 많이 많이는 못해 봤어요. 몇 명? 우선은 이제 가수 데뷔하고 나서는 진짜로 못했고요. 어 아 진짜로 못했어요. 누가 뭐래요? 나도 그러네요. 우리 소재는 빅글런 청풍인데 그런 영화들 좀 보고 싶지 않아요? 19금 영화 영화 오늘 보니까 너무 순수해 보여서 솔직히 우리 다 봤거든 우리 옛날에 나 같은 경우는 서울역 비디오방에 가면 이렇게 들어오라고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비디오로 다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본다고 한 거짓말이죠. 아 그래 그래 그럼 좋아 그럼 저 멤버들끼리 같이 보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따로 공유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저 혼자 좀 유니크한 걸 좀 나만의 공유상에서 특별한 걸 좋아해서 아 혼자 말해 휴대폰으로 올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은 너 전화에 가봐. 너 전화에 가봐. 너 전화에 어딨어? 창피할 게 아니네. 요즘은 좋아졌어요. 네. 확실히 좋아. 개인 미디어 기기가 이렇게 발달을 하니까 우리도 혼자 보고 싶지만 같이 볼 수밖에 없었거든. 수상기를 들고 가서 봐야 되니까. 수상기요? 수상기? 요즘엔 또 네. VR이 나오잖아요. VR이 나오잖아요. 네. 아 이거 이거 이거. 3D. 아 어머. VR로 봤어? 아니 저 들었어요. 야 하지마. 야 VR. 뭘 들어 갑자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무것도 해보진 않았는데. 어디냐고 빌려줘. 그냥 그런겠다. VR는 그런게. 빌려갈라구 진짜? inland국네 제품 스위 들어 общеента Obama 정esisava 아 죄송합니다. isk만 죄송합니다. forb knit을 남자 designated 아니 근데 pris선난 여자랑 얘기하시니까 기계를 선물 받았으니 우리 팬들이 이런 것도 있더라 editor 안낸iempo 동영화 막더라고 아 그렇지 그렇지. VR이 요즘 또 대세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VR이 뭐냐면 Virtual Reality라고 해서 VR 기계로 컴퓨터나 핸드폰을 연동해서 보는 건데 실제 구로 쪽에 디지털 단지에 계신 분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VR 영화 만들어보자. 아니, VR 콘텐츠 10분짜리를 제가 한번 찍고 봤어요. 근데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데 손이 이루고 있어요. 왜냐면 VR 기계는 이미 여성이 이 앞에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만지고 싶잖아. 근데 어? 안지고 싶잖아. 안고 싶잖아. 안고 싶잖아. 안고 싶다. 이 아이가 오늘 KBS 처음 나와서 많은 걸 배워바네요. 짱이다. 그런 걸 몰랐어요. 짱이다. 그런 걸 몰랐어요. 하이 양은 그런 영상 본 적 없죠? 19금. 나이가 몇인데. 저는 그런 영화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19금 영화는 본 적 있어요. 어떤? 성인이 되고 나서 채널을 돌리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 엄마랑 항상 언니랑 같이 봐요.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 엄마와 언니가 같이 보고 있으면 서로 당황하면서 다른 행동을 한다고 그러지 않나요? 예전에는 우리는 그런 장면도 아닌데 주말의 경우에 키스하는 것만 나와도 어머님이 아이고 난 빨래라 좀. 아니 진짜 그러셨거든요 진짜. 아버지도. 그치지 마시고. 저희는 저랑 언니랑 부끄러워해요. 엄마는 전혀 안 부끄러워하시고 그래서 저랑 엄마랑 언니랑 셋이 있으면 저랑 언니랑 계속 문지를 보면서 엄마가 있으면 일찍 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시라고. 방으로 들어가시라고. 엄마는 좋은데 엄마를 방으로 내쫓는 거야. 엄마는 계속 왜 그러냐고. 엄마를 너무 좀 깨주시고.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같이 보자고. 형경 씨는 어떻습니까? 형경 씨는 좀 그런. 100% 맞죠. 저희 때는 소설이 있었어요. 맞아요. 소설이. 여자들은 소설이 있었어요. 소설? 수위가 높은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수위가 있는 건데 그걸 누가 한 명 갖고 오면 이제 돌려보니까. 그거를 진짜 많이 봤는데 여자들은 그냥 뭔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상상하는 걸 좋아하니까. 막 그런 거 이제.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다가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괜히 막. 막 이러면서. 글씨로 읽는 게 또는 상상력을 자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예. 속상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성들이. 거친 숨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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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뭘 좋아해요 지금 박수윤 씨가. 좋았네. 뭘 좋아해요. 몸이 이쪽으로 넘었는데. 지금 몸이 착각이죠. 안 좋아하는데요. 이게 착각이에요. 아 그럼. 네. 문호가 갑자기 이렇게 거친 숨겨. 내 형이 이게 뭐야. 형경 씨는 이런 거짓말이야. 아니 유한 씨가 여기서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 저한테 그러면 진짜 너무 짜증 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성재가 해주면 다른 걸? 성재 씨가 한번 형경 씨한테 한번. 너무 분위기 상황 자체가 느끼하니까 약간 최대한 담백하게 할 수 있게. 톤이 딱 좋네. 요즘 방식이라면 어떻게 좀 하실 거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저는 돌려 안 말하죠 약간. 한번 좀 좀. 뭐 예를 들어요? 귀빠지겠다. 저는 귀에다가 하는 거 자체가 좀. 형이 자체가. 아니 아니 아니. 형경이가 귀를 잘 안 들려요. 그냥 저는 뭐 제 스타일이라면 어떻게 해? 애교 있게. 우리 밥 먹으려고 하자.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로. 형경 씨는 그 연하남 싫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유 근데. 아 그래요? 아니 이거를 식구를 모르는 거 같은데. 식구는. 식구가 아니라 그냥 어떤 요즘 신세대 방식이. 성장 방식이. 성장 방식이. 형경 씨. 중저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세요? 봄한테 가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울도해요. 들어봐요. 근데 죄송한데 저한테만 하지 말아. 저한테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만 하지 말아주세요. 다친 숨결.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오늘 욕망 특집을 알고 나왔는데 욕점 특집이. 죄송합니다. 그게 꼭 여기서부터 시작해. 우리 감독님이 시작을 하셔서 영화에서 같이 나온다고 해서 좀 불안하긴 했는데 역시나 그러면. 프로그램 몇 개를 없애셔요. 너 좀 없애. 몇 개를 없애셔야. 성재 씨 아까 낚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제 2의 직업으로 지금.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게 참 있어요? 낚시꾼이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낚시꾼이라. 딱 물고기가 나한테 속은 이 순간이 희열이 느껴져요. 너무 희열이 크게 와가지고. 딱 이제 물고기 어느 정도마다 좀 손맛이 달라요. 그래요? 세 마리 잡아봤잖아요. 세 마리 잡아봤잖아요. 세 마리 다 달랐나봐요. 세 마리 다 달랐나봐요. 세 마리 다 달랐나봐요. 막 묵직하고. 배스를 주로 하거든요. 배스. 배스 좋아해요. 그럼 일단 잉어가 잡힌 느낌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일단 던지고. 던지고. 딱 해서. 던지고 하다가. 잉어는 입지를 세게 안 둬요. 그러니까요. 툭. 실제로 해줘요. 빡. 이렇게 걸려요. 너무 무거운데? 걸려 걸려. 막 이렇게 강아서. 이렇게 해서 한 5분 동안 싸워줘요. 그 정도 얼척도 아니었으면. 그래서 이 많은 건 좋아해. 딱 물면 힘주죠. 진동벨쳐가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특힛. 두힛. 빡. 빡 찐다며.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반동하고 반대했다가. 이제 계속 딱. 올리는 게 다시. 저거 잡았네요. 저거 숭어입니다. 진짜 숭어입니다. 힘 좋아? 힘 좋았죠 숭어도. 숭어 잡는 느낌을 표현해 주세요. 잠시만요, 던져요.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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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로 제가 아직까지도 아파요. 이 전왕근이. 언제 잡고 싶어요? 에이, 이 전왕근이 힘이 있네. 2주 정도 전에 잡은 건데 정말 그 자리에서 7분 정도를 재밌겠는데. 와, 이 낚싯대를 못 놓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오랜만에 잡혀서 눈물도 날 것 같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아, 이거 진짜 제발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간절했어요. 야, 지금 3마리 낚았는데 느낌은 노인과 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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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땠나, 잘하고 가세요. 신치도 잘하고 가세요. 아니, 집안 내려온 낚시를 잘해요? 아까 저희 지금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양화장을 하셨어요. 아이고, 양화장을 좀 하셨다. 피가 있네. 낚시터도 5천평. 5천평? 광탄에 지금. 외할아버지께서 한국에 최초로 비단잉어를 수입해 주셨어요. 최초로? 아니, 문익점 선생님은 복학실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잉어를 최초로 비단잉어를? 그때 당시에 비단잉어 한 마리에 5천만 원하고 1억만 이렇게. 굉장히 비싸요. 한 마리에 5천만 원이라고? 비단잉어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부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귀했어요. 양식장을 이제 없앴고요. 낚시터만 하고 계시지. 그러면 할머니 거기 가끔 가서 낚시도 하세요? 네. 낚시를 좋아하는 계기가 혹시 할머니 때문인가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물고기랑 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던지는 바에 따르면 욕망람이 끼친 게 그 할머니 재산도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다고요. 재산을 통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낚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어요. 낚시터를 또 아이돌 중에 이렇게 또 낚시터를 진짜 운영하고 싶어요. 낚시라는 게 한 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죠. 헤어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낚시 인구가 되게 탄탄해서 낚시TV가 절대 망하지 않는 채널이라고 들었거든요. 채널에 또 리포터 출신이에요. 낚시TV로 출발했어요. 진짜요? 제가 두 개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민물포커스와 바다포커스를 민물포커스와 바다포커스. 낚시 방송을 할 때 뭐 하는 그 노하우들이 좀 있나요? 주로 그 용어를 많이 알아야죠. 만약에 이제 육성재 씨가 낚시꾼이다 하면 연결을 해요. 어디 저수지에 나가 있는 뭐 육성재 씨 나와주세요. 그럼 네 여기는 어디 저수지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요즘 뭐 조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붕어가 씨알이 굵고 물이 한 번 뒤집혀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요즘 뭐 떡밥은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되게 지구장애가 너무 새롭게 없이. 뉴스처럼. 그렇지. 왜냐면 그분들한테는 진짜 진지한 정보기 때문이에요. 생업이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정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정보를 주세요. 그럼 정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단신 뉴스로 곧 대스 낚시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솔직히 낚시는 금지되며 15cm 이상으로 마리수로 우승자를 뽑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우리 부탁드립니다. 이야 이랬구나. 그 채널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너무 그런 채널에 육성재 씨가 나와 뭐 신정일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저도 이제 저처럼 이제 낚시에 빠지지 못하는 분들 이제 입문하시려는데 약간 접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가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니 그러면 미리 예행연습 한번 해봐요. 현장에 어디 나가있다. 리포터로 한번 좀. 지금 한강의 루어 낚시 전문가로 나가 있는 육성재 씨. 아 예. 여기는 지금 잠실 탄천합수부고요. 지금 보시면 숭어들이 폭포를 역류하라고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낚시줄은 어떻게 쥐고 계세요? 낚시줄은 지금 너무 3호가... 원래는 3호 정도를 썼는데 너무 이제 너무 강한 것 같아서 2.5호 정도로 쓰고 계세요. 네. 완전 매니아 방송이네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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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는 제가 빠싹합니다. 전문가예요. 네. 왜요? 아니... 함께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하. 처음에 그만해. 낚시터에서 싹힌터에서 싹힌터에서 싹힌터에서. 낚시를 갚으려고 했는데 진짜. 여기서 캐스팅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뭐냐면 좀 전에 VR 얘기했잖아요. VR 낚시를 연결하되 마지막에 물고기가 인어가 올라옵니다. 인어. 섹시하다. 섹시. 어! 케이크가 인어가. 틈만 나면은. 아. 걱정하지 않아요. 사실 육성재씨 별명이. 육잘도. 육잘도. 네. 육성재 잘생긴 도라이라고. 예. 옛날에 좀 어때서 저런 별명이 생긴 거야? 그냥 뭐 갑자기 수박 머리로 깬다고 그러고 수박 사서 머리로 껴서 영상 올리고. 떨려. 떨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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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인생하고 바보네. 이게 바보라도 상관없어. 끝! 아! 아! 저희 비투비는 좀 특별하게 하거든요. 저런 거. 맞아, 저런 거 하죠, 저런 거. 손주 참석. 서운광 씨죠. 이야, 저 별만 들어가지고. 저런 게 이제 메인에 올라오면 너무 뿌듯하게 웃기고 가수인데 뭔가 웃겨야겠다는 압박감이 좀. 저는 애교하면 볼리는 거. 작품 토는 거. 회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네, 회의를 해서 이제... 저런 대형 같은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제일 밑에 있는 3명이 맏형들이에요. 근데 저희 팀이 이제 맏형들한테 굴하지 않는 약간 막내라인. 막내 온탐 약간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캐스팅할 때 이제 웃했던 적이 있다면서 감독님한테? 배우분들 캐스팅할 때 약간 성격을 알려고 세게 나오신 감독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때 그걸 몰라고. 넌 누구냐? 그래서 저는 이제 비투비 라는 아이돌 그룹에 있다. 그랬더니 그게 누구냐? 비투비 누가 아냐? 어머. 일부러 세게. 네, 일부러 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또 이제 욱해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아니 지금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다들 각자 위치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지금 기분 너무 안 좋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 나는 이제 연기 쪽에서는 이제 아예 발을 못 들여넣겠구나. 지켰구나. 지켰구나 하고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막 탔던 택왕이라는 역할이 약간. 약간. 누나가 잘못됐다. 이러지 말자. 나 죽으면 누구 책임이야고. 반항적이고 약간 분노조절 장애도 있고. 어머.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틀리려면 또 풀리네 이렇게. 친구로 많이 테스팅할 때. 감독님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일부러 이렇게 간을 본다고 그러죠 속칭.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이 뒷싸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차게 나오면. 어. 저 자식 봐. 뭐가 좀 있는데. 배포에 있네. 그럼 너 잠깐 남아봐.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욱하는 성질이 다 없어졌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지금은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이 욱을 안 하는 게 형들 생각이 나가지고. 비투비를 위해서. 네. 팀이 데미지가 갈까 봐. 아우. 책임감이 엄청나네. 아우 진짜. 어디선가 들었는데 은광 씨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질 씨가 일이 많고 하니까 약간 눈치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형이 막내 눈치를 본다? 어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은광이 형도 기회가 좀 있었는데. 어. 본인이 못 사셨다. 아니 근데 너무. 제가 지금 어딜 가도 제 얘기 안 하고 형들 얘기를 해요. 작가님들이랑 피디님들이랑 이렇게 여쭤보시면 정말 기회가 있다면은 정말 저희 형들이 저보다 더 매력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은 형들인데. 드라마를 나가고 진짜 지금 이렇게 해피투게더를 나올 수 있는 것도 비투비라는 팀 안에 있어서. 아 좋네. 멋지다. 아 근데 저 하이 씨가 예능 욕망만큼 또 높은 게 연애 욕망이라는데. 못 갔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면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래요. 뭐라고 하고 싶어요? 뭐예요? 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저는 핸드폰이 뜨거워질 때까지 통화를 해보고 싶어요. 남편친구 입장은 이해도 안 하고요. 턱을 덮고 턱도 덮고. 네 몰라요 이렇게. 예전에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정에서 아침 6시까지가 무료 커피 통화가. 심해하십시오. 있었어 있었어. 귀가 진짜 군란한 줄 알았어요. 육성재 씨도 전화기 뜨거워질 때까지 한번 통화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전화기가 뜨거워질 일이 없을 거 같아요. 왜요? 계속 보고 있을 거니까. 멘틀 짜왔네. 멘틀 짜왔네. 멘틀 짜왔네. 멘틀 짜왔네. 멘틀 짜왔네. 멘틀 짜왔네. 전화기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뜨거워지겠죠. 아 이런 거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국만들 짜왔네. 굉장히 느끼한 멘트. 멘틀 짜왔네. 멘틀 짜왔네. 멘틀 짜왔네. 멘틀 짜왔네. 멘틀 짜왔네. 시대가 변해도 그런 건 정서가 있네요. 있죠. 전화통화에 대해. 노래 불러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때는 전화 부스가 있었거든요. 전화 부스가. 지금은 없는데. 아니 없죠. 겨울철에 데이트하기 딱 좋았었어요.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닫아놓고. 안에 있으면 습기가 차고 되죠. 하여튼 안 보여. 아니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사람. 아하. 긴장을 움직이면서. 늘 긴장되고 있는. 얘기가 지금 육성재실에서 잘 이어지나 했는데. 마지막에. 또 습기가. 지승재실표예요. 왜 이 감독님 얘기가 계속 습기가 차있어요. 네. 아니 좀 전에. 유수여서 이렇게. 하이 씨가 그 좀 뭐 조세우 씨하고 먼저 두 분이 한번. 통화 한번 해볼까요? 연예 고문을 해보시나요? 여보세요? 하이하이. 어. 이 형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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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싫어. 이 형 싫어. 아 이거 싫어요? 뭔가 너무 장난 같으니까. 아 저 동강 동의미 한번. 아 그럴까요? 옛날에 떠올렸죠. 옛날에 떠올렸죠. 옛날에 떠올렸죠. 옛날에 떠올렸죠. 타이어 한번 돌리세요. 여기는 지금 2016년이고 여기는 한 80% 아 80%. 동강 동강. 아 동강요? 네 그런 느낌. 여가 동간. 세월을 거슬러서. 그러니까. 네. 아우, 언제 초절대. 아, 무슨 소리야. 왜냐 돌아가면 시간대. 말라요. 됐어, 됐어. 아, 여보세요? 어, 하이야. 어, 영화감독이야.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 시간이면 뭐하고 있니? 지금 몇 시인데요? 지금? 서울시? 아, 지금 뭐하는 거야? 아, 지금 뭐하는 거야? 연애 바보라고 그랬잖아. 연애 바보라고 그랬잖아.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서울시가 뭐야? 서울시가 뭐야? 서울시가 뭐야? 아,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우리 이번에는 육성재 씨하고 형경 씨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아, 연상연아. 여보세요? 누나. 어? 뭐해? 어, 그냥 있어. 왜 그냥 있어. 그럼 어떻게 있어야 하는데? 울고 있어야지. 울고 있어야지. 자꾸 요리하고. 열어봐. 열어봐요? 잠을 열어봐요. 잠을 열어봐요. 열어봐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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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박지윤씨가 사내 연애를 하셨죠. 숨길 마음은 없었는데 오히려 더 원래 친했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면 아무 관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연애선이 나게도 한국은 막 그래요. 연애선이 나게 되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같이 여기 앞에 순댓국집에서 순댓국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어 그래? 와? 지민씨가 그때도 왔잖아요. 친하니까. 애가 배를 굽고 있다고 하니. 아니 저도... 아니 무슨... 흥낭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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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있으니까 와서 밥 먹으라고. 근처를 불렀구만. 저도 가끔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받긴 하지만 그럴 때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가 오거나 근데 그런 게 없는데 갑자기 지민씨가 왔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솔직하게 얘기할 단계가 아닌가고 내가 지켜봐줘야죠. 근데 이게 그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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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게 지내여. 고생할게요. 친하게 지내도 그런 소리 날 수 있다는 거. 이 사내 연회를 하시려면 본인은 그냥...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건데 연애 소리 났다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저는 가방을 좋아해요. 아니 가방을 좋아한다고 들어주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좀 그게 말이죠. 정말 호의로 들어줬는데 그걸 약간... 호의를 왜 들어줘요? 우리가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 무거웠어요. 난 진짜 웃겼다. 그 가방은 검정색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 검정색은... 하얀색 가방이... 전현모츠는 전현모는 검은색 가방도 있다고 생각해.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뭐야? 이렇게 막... 어쨌든 간에 굉장히 다급하게... 알았어요. 지켜볼게요. 우리는 하여튼 지켜볼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게... 전혁 씨 말대로... 지금 뭐 그냥 친하게만 지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이러다가 또 뭐 두 분이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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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린 지켜볼게요. 녹화 즐거웠나요? 전혁 씨는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전혁 씨는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드린 게 작품을 하셨던 그 떡국노차의 아이디어가 박명수 씨가 주신 거다. 원래는 그 박명수 씨가 토요일 하는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그 떡국노차를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 그래요? 설날에 이제 열차, 칸마다 다니면서 떡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고 예. 뭐 그런 거였는데 뭐 그런 거였는데... 영화 잘 됐나요? 이게 영화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웹드라마였고 웹드라마였고 원래 12부작으로 했었는데 중단됐죠. 그래서 지금 멈춰있어요. 떡국노차가 오시는 분들마다 아니 왜 다 안 만들어 그러는데 주연 배우가 지금 다른데 계시는데요. 자연스럽게 주연 배우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여기 후보들이 있으니까 오디션을 한 번... 그 떡국노차의 숙편으로 오디션을 즉석해서 한 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실은 첫 번째 연기 수업할 때 귀여운 호빵 경기를 한 번 시도해보자. 잘 어울린다. 그래서 서울 시내를 걷다가 호빵 딱 집에 들어가서 호빵을 딱 하나 먹고 감탄하는 거였어요. 일단 호빵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4차원적인 표정을 짓고 찬바람이 서늘하게 두 뼘을 쓰... 멍시도 깨끗했구나 찬바람이 서늘하게 두 뼘을 쓰... 두 뼘을 쓰... 삼성수상수 왜 저래? 진짜 아니야. 왜 저래는 거야? 너 재미 좀 봤구나. 아니... 얘 재미 좀 봤는데 이렇게... 엄욱이 형, 정말 진짜... 엄욱이 형, 이제 솔직히 형을 해. 그게 뭐야? 조가호, 조가호, 조가호. 야! 마모야. 가만 있어봐. 얼굴 자체가... 초조, 초조, 초조. 초조, 초조. 4-6 버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마님이야. 이 조절은 이대근 씨예요. 약간 이대근 선배님 느낌을 가주세요. 자체로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좋아 좋아. 레디. 각오 좋아 레디. 리액션. 아휴 이게. 그래. 이게 디발덕은 쌀겋쌍. 쌀겋르르 만든 떡이란 말이야. 콩뽑. 쑥이란 쑥떡. 한마디로 떡이 자식아. 떡이 자식아. 내가 이거. 내 귀사람한테 2인동안 이걸 먼저. 좋다 좋다. 감독님.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좋아. 아휴 이거 또. 어우 진짜 좋다. 이야. 최종훈 선생님. 최종훈 선생님. 최종훈 선배님 뭐죠. 야 야식아. 야 야식아. 이게 라이크로 하면 떡이야 자식아. 콩하면 콩떡. 숯가면 숯떡이 자식아. 최종만 최종만. 한마디로. 아휴 이거. 아휴 이거. 감독이 흡족해 하시네. 아휴 여기 있어. 아 이런 연결을 원하는 거예요? 아아. 우리서 성재 성재. 아휴 이거 기대해야 되지? 레디 액션. 어휴. 어휴. 우와 힘 좋다. 그래. 이게 니말대로 쌀이다 쌀. 콩하면 콩떡. 쑥하면 쑥떡. 좋다. 한마디로. 떡. 어? 좋다. 내가. 냄새나 맡자고. 이걸. 뭔 줄 알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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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이 켜.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았어. 잘한다. 잘한다. 정재가 잘했다. 좋았어. 아. 작품 나왔어. 네. 아 작품 나왔어. 어휴. 번졌네 번졌네 번졌네. 마지막이 임팩트가. 아 좋네 좋아. 아 좋았어요. 아 지금 저 여기서 만약에 캐스팅한다면은. 누굽니까. 이. 우리 육성재 씨.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좀 경쟁률이 있는데. 네. 이 아이씨. 좋았어. 좋긴 했어요. 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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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 욕망 남녀 특집으로 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해플디어로 다음 주에 또 즐거운 손을 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아.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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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역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аж입니다. 주인공이 형은. 감사합니다.